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죽는 날까지 배신을 하지 않겠다, 의리를 지키겠다 그런 뜻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은 언뜻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배신 없다 혹은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당장 조폭이란 단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행한 발언을 폄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나 지명도 때문에 간결한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집무실에는 이낙연계로 통화한 2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말이 점점 다가오고 동시에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문 대통령과 차별하는 그런 독자 노선을 그려야 된다 이런 조언이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길 밖에 남아 있지 않는 문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은 대권 가도의 큰 부담이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그 같은 같은 계부에 속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여기서 의리라는 표현이나 배신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배신이란 단어는 사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으면 당연하게 의리라는 단어가 동전의 양면처럼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에 담긴 전체 내용은 문 대통령과의 의리의 준수라는 그런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행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거짓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못합니다. 중년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역임한 자로서는 제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차별화는 이낙연답지 않습니다. 다만 정권 재창출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을 보강하고 수정하는 그런 차별화는 재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지티브 차별화는 제가 행할 의도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석한 한 의원은 평소와 달리 갑자기 결연한 그런 투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그와 함께하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결연한 그런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배석했던 한 의원이 언론인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주장에 실린 뜻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젊은 날 호랫동안 동아일보 기자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발언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누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떨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설령 언론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이 되고 나면 그냥 방송에 그냥 카메라가 딱 들이대면 그냥 사람이 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훈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면 젊은 날부터 오랜 그런 언론인 경력을 갖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훈련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인가. 이낙연 대표의 충성서약 가른 발언에 내심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문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 다음 반가워할 사람은 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친문 세력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내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을 사람은 이낙연이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심어 주었을 발언이고 어쩌면 이낙연 대표와 이런 발언을 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을 의도하고 행한 발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친문 세력 내에서는 썩 마음에 들어하는 대권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서약을 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인기만 있고 또 좀 더 가능성만 있으면 친문 세력들로서는 차선책으로 낙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의 모습과 은행은 나이가 든 세대를 제외하면 호감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거나 현재는 하락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다소 유보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여기서 왜 배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자기 발로 써야죠. 문정부 하에서는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없을더라도 홀로 서게 성공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 말입니다. 배신이란 의류 같은 표현에 있어서 이게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뭐하는 이야기인가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을 겁니다. 배신이란 표현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의리, 신의, 배신 등은 늘 우리가 익숙한 그런 표현이고 특히 의리와 신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지만 나이가 든 세대는 이낙연 대표의 말을 접하더라도 그 사람 참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도 꽤 많을 것을 봅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 문 대통령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내 사전에 배신 없다라는 발언으로 그것은 일종의 충성서약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충성서약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누구누구와 달리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바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물론 선한 의도를 갖고 했겠지만 모든 정치인의 발언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한 바를 저 나름대로 충성서약에 담긴 그런 의미로 재해석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